자 이 자리부터는 사실 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자리에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큰 물량들이 매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이런 거래량들이 삽입이 되면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관련주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간단히 이슈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대응법과 추천 종목까지 싹 다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당일 굉장히 오랜만에 게임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나 넥슨 게임제나 종목이 오전부터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된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지 관련된 기사 빠르게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3개월 만에 한국의 게임을 한호 추가 발급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넥슨의 블루아카이브 등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사드 갈등 이후에 작년 만에 한호 발급을 했었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3개월 만에 추가로 좀 발급이 됐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판호 보복이 좀 풀리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게임 관련주들이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자 우선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국내 개발사 게임 중에는 넥슨 게임즈의 블루아카이브 그리고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그리고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자 이렇게 이제 3가지 게임이 판호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딱 종목의 이름을 알 수가 있죠 넥슨 게임즈와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자 우선 이제 넥슨과 데브시스터즈가 오늘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고 일단 시총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대장주가 선으로 치고 가게 되면 후발대 종목들도 당연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 테마성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자 우선 이제 넥슨 게임즈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 우선 이제 넥슨 게임즈가 오늘 당일 17,300원 상단에 매물대까지 1차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애초에 이제 시가가 오늘 갭이 15.8% 갭이 뛰면서 시작을 했는데 자 오늘 당일 만약에 17,000원 그리고 17,300원 이 작은 박스권 안에서 종가로 마감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제 17,000원 하단에서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 1차적으로 이런 갭자리를 조금은 채우면서 가야 돼요 하단에 이제 바로 지지선이 있는 가격이 15,820원인데 이 15,820원까지는 하단이 열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이제 매물대를 다시 한번 받아낸 이후에 자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의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17,300원 상단에서 만약에 오늘 종가가 마감이 될 경우에는 바로 시세가 또 한 번에 분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 가격이 어디서 마감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종가 가격이 어디서 마감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쨌든 오늘 이제 15,820원 상단에서만 마감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충분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17,300원 상단에서 돌파를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는 자 이 중간값에 있는 매물대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 매물대는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매물대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17,300원을 돌파하는 신전부터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시작이 될 거예요 하단에서 매집이 진행이 되고 나서 시세 분출이 되든 다시 한번 오늘 당일 17,300원 상단에서 종가로 마감이 되든 자 빠르게 빠른 시진에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굉장히 큰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이런 큰 조정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 놓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판호 발급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놓기 때문에 어 좀 실적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는 만큼 자 앞으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게임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공략해 보셔야 될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자 그중에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을 드릴 종목도 하나 갖고 왔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이제 넥슨게임즈 자 17,300원에 다시 안착하고 시세가 분출되는 시점부터 19,600원까지 상단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19,600원까지는 공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,550원 자리까지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지속적인 우상형 형태로 굉장히 좋은 탄력적인 시세가 남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분출을 위한 핵심적인 자리가 20,550원 어 이 가격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시점부터는 눌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9,600원 자리까지는 그냥 여유롭게 그냥 보셔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넥슨게임즈 이어서 이제 후발대 종목 여러분들께 바로 오픈을 해드릴 건데 어떤 종목이냐면 자 바로 이제 컴투스 홀딩스라는 종목이에요 자 컴투스 홀딩스도 정말 이전에 엄청난 대상승이 나타났었어요 엄청난 대상승이 나타났었고 22년 1월달에 24만 1,500원이라는 고가를 찍고 나서 지금 현재 5만원대까지 빠진 상태죠 거의 한 80% 이상이 빠졌습니다 자 이 자리부터는 사실 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자리에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큰 물량들이 매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이런 거래량들이 삽입이 되면서 이 평선의 정변을 만들기 위한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이 자리부터 현재 매집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력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이 평선의 정변을 만들어냈고요 시세분출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거래량이 삽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 개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관심을 이끌게끔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자 판호 발급에 이어서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재료성 내용들이 시세분출을 위한 재료성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출현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지금 현재 거래량이 강하게 터진 이 2월 16일날 터졌었던 이 양봉을 기점으로 해서 자 생명선은 이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5만원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명선은 컴퓨스 홀딩스 지금부터 매매를 하시게 되면 이 5만원 자리가 생명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시적인 변곡점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탈하는 변곡점은 나올 수는 있지만 종가 가격이 5만원 자리 상단에서 마감이 된다면 계속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5만원 자리가 깨지더라도 지금 하단에서 매물대를 받아줬었던 이 꼬리자리 자 46,750원 이 자리까지 범위는 생각해놓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만원 자리가 계속적으로 살아있으며 시세분출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겠고요 자 변곡점이 나온다면 46,750원까지는 범위가 지금 현재 열려있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시세분출을 하기 위해선 5만5,500원 자리 상단에서 돌파하는 시점부터 5만8,400원까지 돌파를 해줘야 돼요 5만8,400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상단이 싹 다 열리게 됩니다 싹 다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 종목 7만4,600원까지 상단 공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접근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큰 조정 이후에 반등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폭등에 이어서 이 절반까지만 오더라도 수익이 100%입니다 절반까지 오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가가 7만4,600원이죠 7만4,600원까지 여러분들께서 넉넉하게 잡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저점 지금 현재 지금 보시는 시점이 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접근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끝까지 한번 대응해보시고 큰 수익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소중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 추천 종목을 저희가 싹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구독만 인증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10%, 20% 이상 무조건 급등이 나오는 종목과 자 매수가, 매도가, 비중, 손절가까지 싹 다 가이드라인 서포트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복리의 마법으로 차근차근 계좌통통 불려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자 문자 메시지로 하단에 나와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런 정보와 급등 종목들 저희가 다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주시면서 큰 수익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